안녕하세요 고수영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100을 완벽하게 잡는 방법 어떤 수가 있는지 수일결에 보시기 바랍니다. 쉽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단수 쳐서요. 이건 너무 쉽죠? 기초죠? 하지만 100에게는 이렇게 뻗는 수가 있습니다.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치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절수로 키워서 잡아버리면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았죠? 후절수로. 이건 안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단수 치고서 여기 아 이거 묘수 같죠? 단수 쳐주면 가만히 뻗어서 양자층으로 하지만 100은 어떻게 해요? 아까처럼 이렇게 뻗어서 단수 치면 후절수 똑같은 형태가 되죠? 이것도 실패입니다. 그러면은 과연 정답이 어디일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 아 요긴 안돼봤군요. 여기는 어떨까요? 여기 두면은요. 먹여쳐도 두 점을 떨어뜨리면은 깔끔하게 살았습니다. 이 자리 라인이구요. 정답은 바로 요기가 급소입니다. 이쪽에 도는 수로 100이 지금 음...이거는 네 안되겠죠? 이거는 이렇게 촉촉수로 잡힙니다. 그럼 최선을 둬야 되는게 여길 둬야 되는데 이때 단수 치고 뻗으면 아주 깔끔하게 양자층으로 잡힙니다. 그래서 흙이 이렇게 끼우는 수로 100이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. 다 둬봤죠? 어디를 안 둬봤나? 네. 다 둬봤습니다. 요 한수로 깔끔하게 잡힙니다. 이렇게 해서 100을 완벽하게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